이번 튜토리얼에서는 혼자 연습하기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혼자 연습하기 모드를 통해서 밸런스를 확인하면서 반복 스윙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. 스윙 정보와 반복 스윙 연습할 횟수를 입력하고 시작하면 자동 촬영이 켜진 상태에서 자동으로 스윙을 인식합니다. 어드레스 자세가 3초간 인식되면 자동으로 3초 동안 스윙 밸런스를 녹화합니다. 인스턴트 피드백을 켜면 매 스윙 이후 좌우의 최대 밸런스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반복 스윙 이후 스윙별 무게중심 이동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각 스윙별로 저장된 밸런스를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.